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이번 주도 즐거운 마음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 주 보내고 계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이 사진에 등장한 오사마 빈 라덴과 관계있는 그런 기업을 준비했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 방송의 제목은요. 빈 라덴을 찾아냈던 바로 그 기업 팔란티어의 직상장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직상장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팔란티어를 아시나요? 세 번째는 팔란티어의 적정 주가는 마지막으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투자해서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챕터로 바로 들어갑니다. 직상장이란 무엇일까요? 직상장은 일반 상장과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PO, 일반 상장에 비해서 직상장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PO는 보통 뱅크를 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관하는 은행이 있어서 그 은행이 많은 입김을 가지고 또 많은 것을 컨트롤하게 되는데요. 그 반면에 직상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관하는 뱅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로컵에 관한 부분인데요. IPO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보통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 기존의 주주들이 쉐어를 팔 수가 없게 돼 있는데요. 직상장 같은 경우는 그 로컵 피어리드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이렉트 리스팅이 되는 그 즉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있는 직상장과 일반 상장의 커다란 차이가 되고요. 세 번째로 IPO 같은 경우는 프라이스가 정해져 있잖아요. IPO 프라이스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그런데 직상장은요. 그냥 마치 어제도 매매가 됐던 일반 주식이었던 것처럼 첫날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시장한테 그 가격을 맡겨버리는 그런 거래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IPO 같은 경우는 신주가 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의 개수가 늘어나죠. 하지만 다이렉트 리스팅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주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회사의 내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관계자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다이렉트 리스팅이다. 그 부분이 조금 틀리고요. 그러나 다이렉트 리스팅을 선호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IPO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우리가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로컵 피어리드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어놨잖아요. 직상장이기 때문에 팔렌티어가 오늘부터 상장이 될 때 사실 로컵 피어리드가 없어야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주주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주식들을 바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요. 팔렌티어의 기존 주주들은 로컵 피어리드를 지켜야 된다. 그런 제목으로 지금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약 80%의 주식들은요. 회계년도 보고를 마칠 때까지 주식을 판매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냐면요. 예전에 직상장을 한 종목 중에서 슬랙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랙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당연히 그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주주들이 한꺼번에 많이 매도량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던 거죠. 따라서 팔렌티어의 경영진들은 그런 일들을 방지하고자 80% 정도 되는 주식들은 매도를 하지 못하게끔 로컵을 씌워놓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S1 파일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금 9월 24일 날 발표가 된 내용이고요. 총 461.2밀리언의 커먼 쉐어 같은 경우는요. 지금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 주식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렌티어가 첫 번째 회기년도 보고를 할 때까지 판매할 수가 없다. 로컵이 돼야 된다. 따라서 그것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로컵 피어리어드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요. 지금 매매가 가능한 주식의 개수가 461.2밀리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총 주식의 개수가 지금 클라스 A, 클라스 B, 클라스 F를 다 합쳐보니까 1,649.8밀리언이에요. 1.6밀리언이죠. 따라서 이 두 수치를 계산을 해보면요. 전체 발행된 주식 중에 28% 정도의 주식이 매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주식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여태까지 직상장을 한 기업들이 꽤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 두 개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Too Successful Direct Listing이라고 제목을 뽑아놨는데요. 사실 둘 중에 한 기업은 그렇게 성공적인 직상장은 아니었습니다. 스포티파이랑 슬랙이었는데요. 먼저 스포티파이를 보시면요.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2018년 4월에 직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2018년 12월 한 8개월 동안 주가가 무려 27.8%가 하락을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그 이후에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무려 121.28%가 상승을 해서요. 현재 주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236달러, 150달러에 상장을 했는데, 직상장을 했는데 236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괜찮은 투자했던 셈이죠. 다음은요. 슬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네임이 WORK이고요. 슬랙이 직상장할 당시에 주가는 40달러에서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2019년 10월 정도가 되면, 즉 상장한 지 한 4개월 만에 주가가 무려 45%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만큼 기존의 주주들이 많은 매도를 보였다는 얘기죠.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요. 처음 직상장했던 그 가격보다요. 현재의 주가가 오히려 더 내려가 있는 사실입니다. 보시면 2019년 6월에 직상장을 했고요. 1년하고도 한 3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1년 3개월이 지나서도, 아직까지도 27%나 직상장 가격에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직상장을 하는 그런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팔란티어를 아시나요? 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 보시면, 여기 굉장히 젊은 두 친구가 있습니다. 이 두 친구가 만든 회사를 우리가 페이팔이라고 부르죠. 페이팔은 이 두 사람 말고도요. 상당히 많은 인재들을 배출한 멋진 기업으로 사람들이 인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을 일컬어서 페이팔 마피아라고 부릅니다. 이 두 사람 역시 페이팔 마피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들이 지금은 테슬라라는 멋진 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명은 팔란티어의 창업자가 되었습니다. 페이팔 마피아로 잘 알려진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페이팔에서 경험을 살려서 신용카드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고안하면서 시작했던 것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기업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의 이름은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 영화에서 마법의 보석 이름 중 하나가 팔란티어라고 합니다. 이 팔란티어라는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주 먼 곳에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볼 수 있다.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먼 곳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 따라서 우리 회사의 이름을 팔란티어로 하겠다. 이렇게 의미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는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미국 정부가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 기업으로 그때부터 굉장히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주요 고객으로요. CIA라든지 NSA, FBI. 이렇게 정부 기관들과 많은 일을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굉장히 비밀스럽고 신비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 제가 팔란티어라는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요. 굉장히 멋진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주식 투자랑 엄청나게 큰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팔란티어가 추구하는 기업의 핵심 가치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내세우는 가치는 뭐냐면요. 프라이버시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고 시스템을 구현하는 회사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절대 보장을 해야 된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모든 프로그램을 디자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핵심 가치는 뭐냐면요. Individual Rights and Liberties. 즉 개인의 권리 그리고 자유입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만약에 침해하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결정이 있다면 그런 결정들은 절대 컴퓨터에게 맡겨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가 요즘에 AI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요. 자동화 기계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고 앞으로 세상은 굉장히 컴퓨터라든지 인공지능 같은 테크놀로지가 많은 우리의 인생을 대체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팔란티어가 생각하는 진정한 테크놀로지는 인간의 인텔리전스를 감수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로봇이나 이런 컴퓨터들이 인간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러한 핵심 가치를 내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데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Technology is not the answer to every problem. 이 기술 발전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 하지만 인간이 많은 문제들을 딜링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한 역할을 팔렌티어가 할 것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팔렌티어라는 회사는 데이터를 정리하는, 분석하는 회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빅데이터를 다루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기업들이 빅데이터 시장에 연관이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팔렌티어라는 기업은 굉장히 작은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죠. 현재 시장 점유율은요. 전체 빅데이터 시장에서 약 1,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빅데이터라는 시장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쪼개져 있는데 그 중에 팔렌티어가 핵심 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분야는 어떤 곳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렌티어 같은 경우는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부분에만 올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작은 부분에 집중하면서 사업을 번창시키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팔렌티어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어떤 거냐면요. 가장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은요. 애날리틱 플랫폼,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인터랙티브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게 시각화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요. 프레딕티브 애널리틱스. 프레딕티브 애널리틱스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데이터라는 것은 과거의 정보잖아요. 과거의 일들 그리고 패턴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잘 조합하고 분석을 함으로써 향후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어느 정도 예측해낼 수 있는 예측 분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에 팔렌티어가 굉장히 많은 공을 드리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오인텔리전스. 지오인텔리전스라는 것은 지구상에서 인간의 활동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지리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그런 사이언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팔렌티어라는 기업은요.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확실하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팔렌티어가 주력하고 있는 빅데이터의 분야는 프레딕티브 애널리틱스잖아요. 즉 예측 분석하는 그런 분야인데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즈니스의 밸류, 즉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요. 가장 가치가 높은 그런 빅데이터의 사업 분야는 역시 프레딕션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욕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프레딕티브 애널리티스가 가치가 가장 높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당연히 팔렌티어고요. 다음에 보시면 빅데이터 시장의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팔렌티어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오직 4가지 분야에만 올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렌티어의 시장 규모는 그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팔렌티어가 집중하고 있는 그 시장의 규모가 다른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 큰 편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팔렌티어는 4가지 분야에만 올인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시장 규모는 그리 작은 편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다음은 마켓 전망입니다. 일단 빅데이터 시장의 전반적인 마켓 전망을 살펴보면요. 2020년의 에스티메잇은 총 138.9빌리언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5년 후 즉 2025년이 되면 229.4빌리언 US달러로 올라갑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매출의 성장률이 빅데이터라는 마켓의 성장률은 10.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빅데이터 마켓 중에서 프레덱티브 어널리틱스 마켓만 따로 띄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팔렌티어가 집중하고 있는 마켓이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오히려 시장의 성장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8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매년 21.7%의 마켓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마켓의 점유율만 높일 수 있다면 시장 자체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마켓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좋은 마켓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다음에는요. 팔렌티어라는 기업이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소스는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엄청나게 많은 플랫폼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양이 엄청납니다.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는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미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까? 분석 가능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가 팔렌티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팔렌티어는 크게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내용은요. 팔렌티어 고담입니다. 오른쪽 그림은요. 팔렌티어 고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많은 일 중에 하나의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범죄제를 찾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팔렌티어 고담은요. 2011년에 오사마 빈나덴을 찾아낸 바로 그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유명세를 많이 탔죠. 범죄 예측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됐고요. 주요 활용 분야는요.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사이버 테러라든지 스파이 활동을 탐지하는 데 사용을 한다 그러고요. 그 밖에 사이버 정보전이나 폭발물의 위치를 찾아내는 역할 그리고 자금 세탁, 밀수, 질병 추적 등 굉장히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팔렌티어 매출의 굉장히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비즈니스 모델은요. 파운드리입니다. 이 파운드리는요. 앞서 소개해드린 고단가 같은 경우는 정부기관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파운드리는 팔렌티어가 상업 섹터, 즉 상대적으로 시장의 규모가 작았던 상업 섹터를 공략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활용 범위는요. 광고회사가 타겟 마켓을 설정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고요. 카드회사가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것에 돈을 쓰는지, 어떠한 고객을 우리가 공략해야지 향후 비즈니스가 올라갈지 뭐 이런 식의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품질 관리에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고요. 제약회사도 임상실험을 계획하고 그리고 팔로우 하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다. 계속해서 매출이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섹터라고 합니다. 마지막은요. 세 번째 모델인데 메트로폴리스라고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메트로폴리스 같은 경우는요. 금융 부분만 위해서 개발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요. 국가회복관리기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기금에 부정부패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정행위를 감지해낸 프로그램이 바로 메트로폴리스라고 그러고요. 아직까지도 JP 모방 같은 그런 은행들은 내부 거래나 부정행위 또는 정보 유출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팔란티에서 만든 메트로폴리스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고담이라든지 파운드리에 비해서는요. 그 활용성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가적인 개발은 하지 않고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상품만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요. 팔란티어의 TAM, Total Addressable Market 전체 시장 규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는 그 시장을 크게 두 개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장은 우리가 상업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커머셜. 그리고 커머셜 시장은요. 다에서 56빌리언 정도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공부분, 더 가버먼트고요. 다에서 63빌리언 정도 되는 그런 커다란 마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에 의하면요. US 가버먼트가 줄 수 있는 비즈니스만 해도 26빌리언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정부 쪽의 비즈니스가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정리를 해보면요. 전체 시장 규모는 커머셜 더하기 가버먼트를 하면 총 119빌리언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팔란티어의 연간 매출이 1빌리언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2020년 말에 예상되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즉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전체 잠재 시장의 1%도 점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굉장히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이 높은 그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앞으로 그 시장의 규모는 확보가 돼 있는데 얼마만큼 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까?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매출의 성장률을 살펴봐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2008년부터 2019년, 2020년까지 급속도로 매출의 성장이 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요. 2019년의 전반기와 올 전반기, 상반기를 비교를 해보면 무려 매출의 성장률이 49%나 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매출의 성장이 꾸준하게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레비뉴 스트림, 즉 그 레비뉴 매출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분석을 해보면요. 총 매출의 53%는 가버먼트 공공 부분에서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이 가버먼트 섹터는 에이전트까지 다 포함을 한 겁니다. FBI라든지 CIA 같은 그 공공기관도 다 합쳐서 53%라는 매출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상업, 커머셜 중에서 발생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팔렌티아의 예상에 의하면 앞으로 한 5년 이후에는 커머셜의 매출이 가버먼트 공공 섹터의 매출을 앞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요. 작년 대비 그 매출의 성장률이 가버먼트 부분은 76%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여줬고요. 커머셜 쪽이 27%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을 내보면 49%의 성장률. 성장률만큼은 정말 대단한 회사죠. 그런데 P&L을 살펴보면요. 매출의 성장률만큼 P&L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지금 레비뉴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2019년 비해서 2020년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49%가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넷 로스가 굉장합니다. 2018년에 넷 로스가 무려 580밀년이었고요. 2019년에도 579밀년의 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나지 못하는 건 둘째치고요. 굉장히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20년에 들어서 손실액이 조금씩 감소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은 그래도 다행으로 여길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 15년 가까이 매출의 성장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적자 경영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플랫폼 그리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담이나 파운드리 같은 프로그램은요. 그냥 완성된 제품을 고객이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객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니즈에 맞춰서 다시 개발하고 수정을 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이 프로그램을 계속 개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일이 발생할 때 그 세일에 연결되는 다이렉트 비용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도 흑자 기업이 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팔란티어가 아직도 프로핏을 제너레이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높은 R&D 비용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8년부터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R&D 비용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만큼 미래를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행인 것은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대비 연구 개발 비용 비율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8년만 해도요. 전체 벌어들인 매출의 47.9%를 R&D에 사용을 했고요. 2019년에는 41.2% 2020년에 들어서는 이 수치가 33.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매출이 올라가다 보면 연구 개발비의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발생되는 이익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한 시기가 찾아올 수 있겠죠. 비록 팔란티어의 넷 인컴은 아직도 빨간색을 계속 보이고 있지만요. 컨트리비션 마진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컨트리비션 마진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토탈 레비뉴에서 variable cost, 변동 비용이라고 합니다. 변동 비용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스토랑을 경영을 하면요. 메뉴를 하나 팔 때마다 그 음식을 만드는 식자료의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한 그릇에 짜장면을 팔 때랑 백그릇에 짜장면을 팔 때는 비용이 당연히 100배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직접 비용을 우리가 variable cost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도 변동하지 않는 그런 비용을 우리가 fixed cost라고 그러거든요. 이 fixed cost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게 있겠죠. 회사 사장님이 받는 월급은요. 우리가 짜장면을 한 그릇 팔건 백그릇 팔건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행인 것은요. 이렇게 컨트리비션 마진이 2019년부터 2020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잖아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10%에 머물렀었는데 이제 55%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컨트리비션 마진이 높아지는 게 왜 좋은 의미냐면요. 컨트리비션 마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매출 성장이 순익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컨트리비션이 이렇게 낮을 때는요. 매출이 증가를 해도 그 매출의 대부분이 다 비용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죠. 그런데 컨트리비션 마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매출이 많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이익으로 남는 부분이 커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IPO와 직상장의 차이점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직상장 같은 경우는 IPO랑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IPO를 할 때는요. 향후에 비즈니스 전망을 내놓을 수가 없는데요. 직상장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우리가 매출 성장이 이럴 것이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의 비즈니스를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미래에 대한 비즈니스 전망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란티아 같은 경우도 지금 비즈니스 전망을 내놨거든요. 잠깐 같이 읽어보면요. 2020년에 매출은요. 드디어 1빌리언 넘는 매출을 발생시키는 그런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작년 매출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성장률이 41%에서 43% 정도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논갭 오퍼레이팅 인큰 같은 경우는 116밀년에서 126밀년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내년의 전망치도 나와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요. 레베니어 성장률이 올해는 41에서 43%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많이 성장한 상태에서 또다시 2021년에도 30% 정도 더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몇 년 동안은 팔란티아의 매출 성장률은 굉장히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팔란티아라는 기업이 어떠한 식으로 성장을 해왔는지 그 역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팔란티아의 이렇게 급성장한 모습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성장 비결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장의 비결은요. 리더십입니다. 피터트리라는 페이팔에서 이미 입증된 리더십을 가진 창업자가 만든 회사고요. 그리고 CEO가 알렉스 카프인데요. 이 알렉스 카프라는 사람은 1년의 반 이상을 출장을 다니면서 세일즈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즈니스 발전에 적극적인 그런 CEO라고 하네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팔란티아라는 기업이 성장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성장 비결은요. 확실한 초기 기술력이다.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던 초기 기술력은요. 피터틸이 페이팔에서 연구했던 프로드 딕텍션 시스템이었습니다. 즉 크레딧카드 신용 사기를 방지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기술력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팔란티어라는 회사거든요. 이렇게 확실한 기술력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관심을 받는 와중에 CIA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CIA에서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지원을 하면서 팔란티어가 지금의 성장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장 비결은요. 사회적 문제를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팔란티어는 철학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할 가치가 있을지 생각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러라든지 범죄, 질병, 교통, 부정행위 이렇게 우리가 항상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요. 팔란티어의 투자 포인트를 네 가지로 정리해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빅데이터, 마켓의 성장률입니다. 앞에서 보셨은 것처럼 빅데이터는 마켓이 10% 이상 매년 성장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더욱이 프레딕티브 어넬리틱스라는 마켓은 빅데이터 중에서도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그런 마켓이다. 이런 마켓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팔란티어라는 기업은 마켓의 성장에 따라서 굉장히 매출이 급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팔란티어의 투자 포인트는요. 강력한 경제적 혜자입니다. 방금 전에 같이 살펴보셨는 것처럼 이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솔루션은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 할 경쟁자가 특히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범위가 작은 이 활용 범위를 넓힐 수만 있다면 강력한 경제적 혜자를 이용해서 극진적으로 고객의 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충분한 자본과 매출 성장률입니다. 자본 같은 경우는요. 1.3 빌리언의 넷 캐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적자 경영을 하면서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고요. 매출 성장률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40%가 넘어가는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로 봤을 때도 앞으로 투자할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로 하이커스터머 스위칭 코스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팔렌티어의 고객이 된 이후에는 만약에 비슷한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팔렌티어와의 계약을 끊고요. 다른 회사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고객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향후에 매출이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적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투자에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팔렌티어의 투자를 꺼리게 되는 리스크를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적자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이 적자 기업이라는 게 상당히 골치가 아픈데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우리가 순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요. 사실 투자의 가치는 없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미래를 보고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자 기업이더라도 2, 3년 안에 흑자 기업으로 돌아설 가능성만 있다면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갈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언제 적자에서 흑재로 옮겨갈지 이 부분이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규제가 강화되면 팔렌티어 같은 경우는 약간의 트러블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사실 굉장히 개인의 사생활 같은 것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등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팔렌티어에 투자하기에는 조금 리스키한 부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요. 미국 정부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라고 썼습니다. 미국 정부가 탑 어카운트고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발생시키는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한 가지의 어카운트에 너무 올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약간은 리스키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직상장 초기에 매도 물량 부족으로 인한 주가 과외 현상이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이 부분은요. 직상장인데도 불구하고 록업 데이트를 설정해놨잖아요. 따라서 전체 주식 중에서 상당 부분이 지금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주식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가라는 건 굉장히 단순한 거거든요. 사고 싶은 사람보다 팔고 있는 사람이 더 적으면요.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직상장 초기에 약간 주가의 과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투자에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요. 팔렌티어의 적정 주가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얼마를 주고 사면 우리가 팔렌티어라는 주식을 잘 샀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인데요. 첫 번째로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모델을 가지고 적정 주가를 제시한 애널리스트가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요. 타겟 프라이스가 19달러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 19달러라는 금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상 시가총액이 41빌리언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향후 20년간 매출이 40배 정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토탈 어드레스풀 마켓이 지금 규모에 비해서 20년간 3배 정도 증가를 해야 되고요. 팔렌티어가 현재 1%, 2%밖에 되지 않는 시장 점유율을 9.4%로 올려야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완성이 됐을 때 우리가 19달러를 주고 팔렌티어를 매수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전제들이 상당히 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요. 19달러는 개인적으로 조금 높은 수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요. 모닝스타.com의 애널리스트가 만든 적정 주가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이 애널리스트는요. 지금 13달러가 적정 주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13달러가 되려면 지금 시가 총액이 28.2빌리언이 돼야 되고요. 28.2빌리언을 가지고 우리가 PS레이셔로 구해보면요. 약 23배 정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13달러라는 주가가 합리성이 부여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멀티플이 23배가 되는 것이 용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부터 5년 동안 매출의 성장이 매년 34% 정도 보여야 한다.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전문가 같은 경우는 팔레니티어가 충분히 앞으로 5년 동안 꾸준히 매출을 34% 정도 올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 정도 성장을 보일 때는 사실 PS레이셔 23 정도는 우리가 용인을 해줄 수 있다. 따라서 이 정도 바탕으로 했을 때 13달러 정도를 주고는 우리가 주식을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결론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멀티플 메서드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적정 주가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팔레니티어의 경쟁사들 그리고 그 경쟁사들의 PS레이셔 그리고 매출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쟁사들의 PS레이셔 평균은 6.46이 나오고 있고요. 매출의 성장률은 평균 17%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S2 그로스레이셔 즉 PS레이셔를 성장률로 나누면요. 0.42가 나옵니다. 이 수치를 가지고 제가 계산을 직접 해봤습니다. 즉, 팔레니티어 경쟁사의 평균 PS2 그로스레이셔가 0.42잖아요. 이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팔레니티어의 예상 PS레이셔로 구해볼 수가 있는 거죠. 팔레니티어의 PS레이셔는 매출의 성장률 49 곱하기 0.42를 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58 따라서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 팔레니티어의 적정 PS레이셔는 20.58배다라고 계산이 되고요. 그러면 팔레니티어의 예상 주가는 PS레이셔 곱하기 레비뉴 퍼 쉐어로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 우리가 많이 해본 그런 상황이죠. 0.643이 나옵니다. 따라서 팔레니티어의 예상 주가는 20.58 곱하기 0.643 즉 13.23달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방법으로 팔레니티어의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해봤는데요. 낮게는 13달러에서 높게는 19달러 정도가 적정 주가라고 지금 계산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은요. 캐치미 뷰 원투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현재 매출에서는 15달러 이상의 주가는 투자 가치가 불투명하다. 따라서 오늘 상장을 했을 때 만약에 주가가 15달러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의 포인트는요. 넷 인컴을 계속해서 모니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넷 인컴이 얼마나 향상하고 있냐에 따라서 팔레니티어라는 기업의 투자 가치는 현격하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12월 말에 락업이 해제되잖아요. 그 이후에 투자를 해도 사실 늦지 않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저의 마지막 메시지는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많은 수익을 내면 좋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잃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안전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팔레니티어라는 기업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데이터들을 잘 취합하고 분석을 해서 사용자가 좋은 결정,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인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미준의 역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방대한 양의 자료가 지금 미국 주식에 대해서 널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내용만 취합을 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요약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요. 역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의 판단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